방항키로 모듈 선택은 ESG나 방항키 아래에 넣어주세요 듀오 뭐지? 랜덤매칭, 팀매칭 쇨룰로 재미없고 듀오래요 듀오 이거 캐롤로 서바이벌이라는데 뒤로로 속도 캐롤로 공격 A 아 이렇게 저기다 이거 공격해 공격 잡아주세요 A팀 아 지금 아니구나 이따가 이제 시작하는 거구나 캐롤로 시작하고 보자 나 누구냐? 우리팀 누구야? B팀이에요 저 비행기 동성우려 나 바로 내릴게 아 이거 내린다고? 아 뭐야 이거 야 진짜 캐롤로 배틀그라운드? 뭐야 이거 백팀 타머마 빨리 내려가라 이거 오오 신기하네 뭐야 이거 왜 안움직이 또 뭐지? 구르기 가방 어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이는구나 나무상자 가방 카메라 공격 아 나무상자를 부셔서 아이템을 획득하는 거군요 오오 좋아요 경찰상자 부셔봐 하하하하 부션 야 이거 괜찮은데? 배틀그라운드 래요 이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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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롤로 배틀그라운드 캐롤로 배틀그라운드 오 야 총 나왔다 엠포에이원 장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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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두고요 좋아요 샤 쏘는 거 사격 A 확인 구르기 행동 단발모드 재장전 가방 오 총으로 서브인벤토리 재장전 잠깐만 가방 장비교체 Q 장전 아닌가? 아 샷건이구나 이거 확인 타마마 붕대 적 보이면 오케오케오케 근데 이거 소형탄 총 몇 개 총 몇 개까지 됨? 총 몇 개까지 되지? 오 재밌네 붕대 가죽값 오 가죽값 좋아요 장비하자 에프윙이 눌러서 해체 가능 두 개 아 이렇게 확인 확인 캐롤로 배틀그라운드 캐롤로 배틀그라운드 같은디 자 장비교체 부셔 아 그래 주먹으로 부셔야지 가자 가자 좋아 좋아 뭐야 뭐야 자기장 활성화 됐습니다 캐롤로 배틀그라운드 또 너야 뭐야 누구 벌써 죽였나 본데 대형탄 대형탄 대형탄은 어디다 쓰는거야 해 주고 나가자 네 네 배틀 캐롤로 배틀그라운드 캐롤로그라운드네 그럼 캐롤로그라운드 어디감 님 저기 있다고 오케이 일단 상자 부시고 파밍 좀 하겠네 만나서 같이 11시 가자고 하네요 연막탄 연막탄도 있어 아 연막탄 못 벗네 대형탄은 버리고 연막탄 챙기잖아 연막탄 좋아 여기서도 갓템인가 강전상자 뭐야 카이도 있네 여기 나이 어? 나이 소형탄 안 가자 가자 붕대 총 들어야겠죠 구르기 좋아 장비교체 총 들어 놓고 장전하고 갑시다 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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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11시 11시 왜 안굴러 또 아 마나가 필요한가 아닌데 왜 안굴러 또 이거 어 굴러야지 소형탄 안 나인 중형탄 안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어떻게 나갈까 어떻게 제트로 넘어가 이렇게 제트로 넘어갈 수 있구나 확인 오 제트로 넘어갈 수 있어요 창문도 갓겜인데 창문도 넘어가 나도 주먹으로 강철상자 붙여야겠죠 중형탄 안 안 나오나 연막탄 연막탄 필요하지 않는데 중형탄이 좀 필요한데 총알이 너무 없는 것 같거든요 어? 중형탄 아니다 이거다 총탄 중형탄 안 챙기고 갑시다 좋아 무기 바꿔요 라이플로 바꿔 어 이거다 라이플 지금 보니까 8명 살아남은 거거든요 듀오라서 자기장에 감사합니다 확인 이거 팀한테 쏘면 맞음? 물어볼게요 가죽값 어디에 다행히 총알은 먹음 쏘면 총알을 먹음? 총알이 먹힌다고? 총알이 먹힌다고? 총알이 먹힌다고? 한 팀 끝났다 오케이 오케이 딥 팀 사망 확인 붕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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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러 가자 어디있냐 이 자식들아 어 내가 다행히 다 잡아줄게 총알도 충분해 지금 어 뭐 먹으라고 어 청룡갑옷 미쳤다 청룡갑옷 아니 잠깐만 청룡갑옷 레벨 2 어 아이템 해제를 해야 되나봐요 가족갑옷 해제하고 청룡갑옷 청룡갑옷 버리고 청룡갑옷 이런거 챙기자 자기장 보니까 11시 안가도 되겠다고 하네요 아 원래 여기 바다를 넘어갈라 그랬나보다 그쵸 넘어가 음료수 자기장에 감사합니다 슬슬 정 만날 때 됐어요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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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음료수나 진통제로 범핑하래요 범핑 아! 자기장 줄어들대 그걸 먼저 말했어야지 11시에서 애들 올 거라고 하네요 가자 가자 따라가자 일단 팀이니까 같이 움직여야겠죠? 자기장 30초에 자기장이 감소됩니다 바다에서 넘어올 때 잡을 자고 하는 것 같은데 음 좋지 물가에서 넘어올 때 왜 이렇게 빨라 저 사람 30초 후 자기장이 감소합니다 우지 자기장 감소해요 이제 지금 5명 남았거든요 어! 자기장 줄어든다 자기장 줄어드는 거 보소 빨리 와 친구 자 음료수 먹어주고 야 부스 버피 부스 해줘 너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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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고 공격 공격 장전 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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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가요 일단 인 가죽 갑옷 가죽 갑옷 가죽 갑옷 한번쯤 훑읍시다 일로와 일로와라 음료수다 음료수 하나 챙기고 부스 사고 가자 가자 나무상장 부숴봐 진통제 고 고 일단 집이 있으니까 굳이 집에서 나갈 필요 어 한명 사망했다 2대2 같은데? 여깄다 멈춰 멈춰 같이 들어가자 쟤 둘 피했어 어 야 뭐야 뭐야 저 자식 여기있네 한 명 잡고 와 살려줘 안돼 야 잡아 친구 샤샷 승리 치킨 먹었다 아 이게 바로 어 몸빵 몸빵이지